저랑도 끊어주는거 같은데 딱 얘네들 잡아주면 이기거든요 어 뭐야? 어디로 쏘는거야? 아 뭐야? 아니 어디로 쏘진거야? 저면.. 실환한가요? 저면 어디로 쓴겁니까? 드래그 안됐나요? 아 친구들아 미안하다 아 내가 추해서 그래 아 이거 내가 내전하는 바람에 우리 팀도 빨려들어왔거든요 다 죽었어요 쐈다고? 나도 나도 내 추 실력에 쐈습니다 아 추하려면 이정도는 해줘야 졌네요 라인이라도 정리가 되나? 하필 뒤에 미니언 오거든요 저거 끝났죠? 야 어 뭐야? 죽어! 죽어 이 새끼들아 하하하하 좋아 달려 흐하핳하하 아 Frick 아하하하하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! 화핰헴캣 하하하하 하odle 흐핳하핳 흐핳하핳하핳 흐핳핳 이게 뭐야 으아아아 아 전설이란...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죠 네 흐흐흐흫 흐ㅏ흐흐흐흫 흐어